우주 강국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지 벌써 1년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그 역사적 현장이던 나로호우주센터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탁 트인 바다를 향해 열린 나로호우주센터. 1년 전 나로호를 우주로 써올렸던 곳입니다. 발사대를 다시 찾은 사람들은 발사 성공의 순간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미래를 위한 꿈을 꿉니다. TV로만 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기분이 좋고 우주비행사도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각을 다투는 발사의 순간을 생생하게 지켜보던 상황실의 모니터엔 지금도 카운트다운과 함께 긴장감 가득했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합니다. 생일파티 가고 싶었는데요. 오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되잖아요. 평소 보안상의 이유로 통제되다 나로호 발사 성공 1주년을 맞아 공개된 나로호우주센터. 인근의 우주과학관도 무료로 개방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고흥을 우주관광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주과학관을 확장하려는 항우연의 계획과 우주랜드를 만들려는 고흥군의 사업이 자칫하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레저타운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 투자를 하지 않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우주테마파크와 같은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이곳 고흥 나로호우주센터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